우리 역사 Bel mają 상대 대석 16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서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공직선거법 1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1부 개정 법률에는 수정안 부분은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어서 들어갑시다.